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줄게요. 손님 만들어 가져가셔도 돼요. 사장님 박대가 얼마씩이라고요? 한 줄에? 3만원이요. 3만원이요? 네. 깔끔하고 예쁘네. 박대 저 큰 거 얼마예요? 저 한 4만원이요. 저쪽 하고 2만원 차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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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가 생새우 있어요. 어. 얼마인 거 물어봐요. 생새우 얼마씩이에요? 13,000원이요. 참새우에요. 먹어보세요. 참새우에요? 네. 항근이 아니라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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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1kg. 2만5,000원. 2만원이에요. 순놈이. 순놈이. 1kg. 500g. 2척. 1kg. 2k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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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리도 살고 한참 했는데도 이건 뭐 어떤가? 흑밖에는 질이 다르긴 하지 흑밖은 마취하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저 안으로도 이쪽으로도 가요 이쪽으로도 쭉 갔다가 구경하고 내려오자고요 여기 1kg에 많은 생새우 여기 1kg에 많은 생새우 어디 암케요? 암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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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흥권 강도서는 어디 갔어? 아 저 아기인거 또 물어봐라 물 물 물 물 물 시식 한번 해봅 시식해도 돼요? 어디 갔어? 여기 계세요 지금 배에서 바로 지금 들어온거에요 그래 여기서 횡감이야 횡감 만원 야호 교도 나눠 오늘 얼마에요? 만원이에요 형님 오늘 맛있다 오늘 맛있다 굴만 파는 집이 날씨중이에요 아우 아우 나 신원할꺼야 기간을 찢어버려 홍두산이 어디 가셨어? 우리 다같이 47,000원 4,7,000원 맛있게 드시고 2만3천원씩인거에요? 어, 4만6천원에 박스 천원 이건 얼마에요? 얘는 2만5천원 2만3천원 내가 하나만 다 골라드릴거에요 자, 2만원씩 드릴게요 2만원씩 드릴게요 자, 2만원씩 드릴게요 그런데 알살은 제가 확인할게요 생새우? 네, 1키로는 15,000원에 2키로 필요 없어요? 2키로 하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아니, 지금 2키로 이렇게 좋아 얼마나 좋아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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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좀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를 사세요? 이 fui 왜 쟤 pergunt 어, 새초만 담았구나 네 담았' 생새옵사 같아요 1kg 15,000원 2kg 25,000원 언니 우리 지금 왔잖아 싱싱하다 맛있어 맛있네 굉장히 고소꼬 얼마짜리 샀어요? 네? 혹시 얼마짜리 샀어요? 23,000원짜리 아 사장인데 파네 좋은거는 25,000원이야 어디서 샀어? 너무 좋아 얘는 좋아보니까 2만원 없잖아 방탄역을 타봤는데 거의 고향들처럼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여기 단골집이에요 단골집 예쁘니까 여기에서 박대를 찍으세요 박대사고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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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에 찾아갖고 가있을게요 만두 봉지에 찍었어요 네 네 드렸어 드렸어? 응 주셨어요 여기 박대 맛있게 오시자마자 고사부턴하고 응 이렇게 소개해 응 남편을 절대 안 질게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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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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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마니 daughters 마니 마니 알어? 날마다 사 먹어서 이게 더 맛있어? 네, 내가 해박힌이 이렇게 파나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사라고? 이거 한 번만 했어요? 얼마씩 해야 되네? 확률이 15,000원이에요 이것도 큰 톤이라 좀 더 드릴게요 10,000원어치면 좋을까? 여기가 15,000원이네 이게 더 비싸네 활성비싼거죠, 세발낙지니깐 세발낙지 다져 놓은거라 여기다 좀 더 드릴게요 네, 어서세요 정말 맛있더라구요 집이 아들들여서 내 책이래요 응 여기도 드려 여기도? 우리는 필요없어요 왜? 우리는 있어 있어? 나 지금 오징어족과 젓갈들이 있어 그래서 명랑점만 한거야 응 사모님, 우리 계란 과자 없나? 집에서 남은거 유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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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남소해 오, 그래? 진짜 많지는 않아 많지 않아 맛스더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가 라면을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결라를 넣어다는데 없어 미적하고 오늘 쫙